반갑습니다 오늘도 재밌는 제품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요 IT 제품 중에서도 좀 가벼운 겁니다 가벼운 것들이라서 좀 빠르게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바로 블루투스 마우스 샤오미의 블루투스 마우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이 제품을 구매하게 된 이유는 저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맥북을 꽤 오랫동안 썼습니다 맥북을 쓰면서 제가 주로 애용해서 썼던 마우스라고 한다면 맥북 사용자분들은 다 이거 하나 쯤은 가지고 계시죠 애플의 매직 마우스입니다 애플의 매직 마우스 사용하기 굉장히 편하고 이거의 가장 큰 장점은요 제스처가 된다는 거죠 손 위에 올려놓고 나서 세 번 정도 튕겨 썼을 때 옆으로 밀어 썼을 때 이런 제스처를 된다는 것들 특히 꾹 누릴 필요가 없이 두 번 두드리게 되면은 신호가 가게 되고요 이게 마우스를 클릭하는 효과를 주다 보니까 슬라이딩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잔재미가 있는 제품입니다 문제는 제가 이 제품을 산 게 꽤 오래됐어요 많이 보면 낡았긴 했는데 이거 가지고 다니는 지도 오래됐죠 이 제품을 사고 나서 이게 1세대 제품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좀 잘 쓰고 있었었는데 문제가 언제부턴가 간열적으로 블루투스가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었는데 제 주변에 계시는 많은 분들도 그런 현상을 목격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불편해졌어요 자꾸 끊어지니까 그렇다고 해서 매직웨어를 하나 더 사자고 한다느니 그래도 좀 쓸만한데 대용품이 없을까 라고 고민하던 차에 바로 이 제품 샤오미의 블루투스 마우스를 사게 된 거죠 사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단은요 예뻐요 두번째는 이건 얘를 대체하고 두번째는 제가 가지고 다니는 아이패드를 업데이트해서 개랑 연결시키게 되면은 그 전용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구매를 했죠 가격이 궁금하실텐데 제가 이걸 구매했던 가격은 21,000원 정도의 구매를 했습니다 21,000원 정도의 블루투스 마우스다 그러면 꽤 괜찮은 것 같아요 하나씩 봐보죠 우선 색은 세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실버하고 골드하고 블랙 계열이 있구요 저는 그 중에서 택한 것은 블랙을 택했어요 이 블랙을 택한 이유는 제가 이제 맥 쓰고 있는 거 잠깐 보여드리게 되면 이 부분이랑 비슷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색깔 하구요 이 색깔 왠지 비슷하게 만들었죠 맥북의 키보드하고 바디 색깔하고 비슷하게 만들다 보니까 괜찮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사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봐보도록 하죠 자 우선 이 제품의 특징 무게는 77.5g 입니다 77.5g 이다 보니까 상당히 가벼운 축의 특허입니다 제가 얘랑 같이 들어봤었거든요 들어보니까 가벼워 얘가 더 왜 가벼운가 했더니만 무게 차이는 아무래도 안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의 크기 차이입니다 이게 더 매직 마우스가 더 크게 들어가더라구요 그래서 조금 무겁다 라고 하는 것들 얘는 굉장히 가볍다 일단 오픈 한번 해보죠 자 열어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쁘게 포장되어져 있죠 고급스러운 고급스러운 비닐이 되어져 있어요 플라스틱 케이스 빼고 나면요 이렇게 마우스가 자리를 잡습니다 마우스를 다시 꺼내면 속에 매뉴얼이 들어 있겠죠 굳이 매뉴얼은 볼 필요가 없으니까 빼구요 이게 샤오미의 블루투스 마우스입니다 굉장히 가볍고 처음에 봤을때 아주 예쁘다는 생각이 들진 않았었는데 자꾸 쓰다보니까 익숙해지더라구요 차이점은 있죠 아무래도 예쁘기로 따지자면 이게 조금 더 예쁘고 이거는 블랙이나 실버 색깔인데 그래도 봐줄만한 것 같습니다 일단 외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왼쪽 키 오른쪽 키 누르도록 되어져 있구요 슬라이딩이나 터치 라든지 제스처가 먹진 않아요 이건 휠로 되어져 있구요 오랜만에 저는 휠을 써봅니다 뒤로 좀 돌려보게 되면은 뒷면은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전원을 켜고 끄는 버튼이 있고 좀 특이한게 좀 놀랬었던 것 중에 하나였는데요 자 우선 지금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사실 사전제품에 대한 정보가 없이 그냥 블루투스를 써봐야겠다 하고 구입했었을때 여기 뒤를 보니까 우선 배터리 크기 작은거 보이시죠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 리시버가 들어있었습니다 블루투스 리시버가 들어있는걸 보고서 야 잘못 샀구나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원했었던거는 블루투스 기반이었었는데 얘가 리시버가 들어있다는거는 그러지 않아도 맥북에 슬롯이 부족한데 하나의 usb를 꽂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어떡하지 싶었었는데 다시 보니까 일단은 깔끔하게 닫히는 모습 보여드리고요 다시 보니까 여기 윗부분에 2.4기가 보이시죠 이게 리시버고 옆에는 블루투스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 이거는 두개가 다 가능한 모델이에요 그래서 가운데껄 한번 눌러보게 되면요 저는 일단 켜고 이렇게 블루투스 시그널 파란색기 나왔다고 사라졌습니다 지금 연결이 되어있어서 그래요 그러지 않을 때는요 한번 더 누르게 되면요 초록색깔로 바뀌게 되면은 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초록색으로 바뀌게 되면 이때부터는 리시버로 사용할 수 있고 다시 한번 누르게 되면은 블루투스로 사용할 수 있게 모드가 바뀝니다 이거는 꽤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다시 한번 또 길게 누르면은 이게 이제 파란색이 깜빡깜빡깜빡깜빡 거리면서 블루투스를 잡는 모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는 미 마우스라고 검색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블루투스를 잡아주시면 돼요 제가 지금까지 써보니까 맥하고 연결시켰었을 때 끊김은 거의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아이패드 쓰시는 분들은요 아이패드랑 연결시켰을 때 휠도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사용강도 나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샤오미가 꽤 괜찮은 가성비 제품을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바디 보시게 되면은 이건 알루미늄 재질 잘 만들었는데? 이렇게 좀 만들어놨죠 수신거리는 10m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멀리서 쓸 일은 없을 것 같고 왜 도대체 10m냐 라고 보다 보니까 TV에 설치해 놓으시고 나서요 뭐 TV나 이런 것들하고 연결시켜 놓고 나서 멀리서 조작하셔야 될 때 그럴 때 유용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늘 보여드린 제품 샤오미의 미 마우스 제품이었습니다 저는 전반적인 평가를 내려 썼을 때 21,000원 정도에 22,000원에 이 정도 마우스를 쓰시는 건 꽤 괜찮은 선택이다 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물론 매직 마우스를 쓰시겠다라면은 이걸 쓰시는 것도 훨씬 좋긴 합니다 근데 가격이 보통 9만원 정도가 되죠 2만원 정도니까 가성비를 굳이 따지진 않지만 매직 마우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매직 마우스를 사시는 게 맞습니다 애플하고는 정말 잘 맞기 때문에 이걸 구매하시는 게 맞고 저처럼 혹시 1세대를 쓰시다가 간열적으로 끊어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셨던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한테는 샤오미의 미 마우스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겠네요 조심하세요 검색하시게 되면 미 마우스가 이런 제품이 아니라 최신 제품들 나오는데 제가 구매한 거는 이거니까 밑에 제가 링크 좀 넣어 드릴 겁니다 관련한 제품 이쪽에서 구매하시게 되면 좀 더 많은 혜택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제품에 대한 설명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